야곱의 아들을 낳지 못함 결혼 지참금으로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외아저씨의 딸 외사촌이죠 동생들인 외아저씨의 딸 둘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레아 맏딸도 아내로 삼고 둘째 딸 라헬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에 매력이 없었다 그 언니 된 레아는 눈이 평범하고 매력이 없었는데 라헬은 굉장히 눈이 크고 눈이 이글리글하고 매력이 많았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굉장히 반해서 동생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나 레아는 좀 못 본 채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고 부러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가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내게 해서 테를 열어주므로 연달아서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유다까지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인물은 절세이지만 미인이지만 아들을 못 낳았고 옛날 오늘날 또 우리 동양에는 그렇지만 옛날 저희 시라엘은 더 그랬습니다 여인이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여자라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니 뭐 죽을 증입니다 언니는 아들을 너희나 낳았는데 동생인 라헬은 남편에게 총애를 바르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서운 질투의 불길이 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계에 보면 언니와 동생을 함께 아내로 삼지 말라 그러면 서로와 시기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벌써 율법을 주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두 여형제가 한 남편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어난 질투의 불길은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질투입니다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눈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투기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 형제 간에 부모가 자식을 기를 대로 편애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이 무섭게 투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형제 중에 나중에 보면 야곱이 특별히 늦게 낳은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를 투기해서 요셉을 잡아서 종으로 팔아서 보내버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투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투기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아내를 두리를 때리고 사니까 어떻게 두리를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모슬렘 교회시는 한 남자가 내 여자를 그느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내 여자를 그느린 조건으로서는 내 여자를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하란데 어떻게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 줘요? 그 중에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꼭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슬렘 교회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 레아와 라헬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고 또 레아는 아들을 너희나 낳으시니까 아무래도 자식이 생기면 그 아버지의 마음도 자식에게로 굉장히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돌아서면 남이 되지만 자식은 남편에게도 핏줄이고 아내에게도 핏줄입니다 자식이 딱 핏줄이라서 잡고 있으면 부부간의 여간 사이가 서운해져도 그 자식의 핏줄 때문에 끌려옵니다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식이 없이 이혼한 사람은 도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있고 이혼한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도로 합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 봤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갔다가 어머니에게 갔다가 아버지에게 왔다가 어머니에게 왔다가 그냥 아버지는 너 어머니 가지 마라 가만 안 준다고 하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에게 가지 마라 해도 안 간다 하면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둘을 갖다가 딱 묶어버립니다 자식이 있으면 별 도리 없이 자식이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이 됩니다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묶이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는 것은 서로 법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식어지면 그건 법적으로 돌아서면 남이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레아는 인물이 못났지만 아들을 너희나 낳아 주었으니까 그 아들에게 끌려가지고서 아버지가 점점 이제는 레아에게로 기울어집니다 라인은 아주 눈이 이글이글하고 아주 인물이 좋고 매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매력 있는 것은 얼마 안 가서 큰 효과 없어요 연애할 때 효과가 있지 처음 결혼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실제로 살면 누가 제일 매력이 있느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제일 매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옛날 우리 아버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남자의 사랑은 위장해서 나온다 내가 그때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농담을 하시는 것이지 남자의 사랑이 어떻게 위장해서 나오나 아버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내가 음식을 잘해가지고서 밥상에 맛있는 음식이 올라와야지 그래야 애정이 넘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애정이 뭔지 몰라서 그러시는가 보다 애정이란 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위장에서 애정이 나오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말이 아버님 말이 맞았어요 음식을 맛있게 하면 사랑이 그리가요 그러나 음식이 솜씨가 없으면 제 아무리 라헬같이 눈이 이글이글해도 소용이 없어요 음식이 맛있어야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음식을 잘 만들면 이물보다도 음식 잘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요 오래 같이 사는 데는 그냥 간단히 처음 연애하는 데는 인물이 좋지만 그러나 오래 사는 데는 마음 좋고 음식 솜씨 좋고 그리고 아들 쑥쑥 잘 놓으면 그건 뭐 별 도리 없습니다 그리 걸려갑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제 레아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인물은 못났지만은 마음도 좋고 음식 솜씨도 좋고 아들도 너희를 낳으시니 그만 야곱이 자꾸 이제 레아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예 그냥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했습니다 아 이제는 형을 보니 아들 너희가 엄마 엄마하고 돌아다니고 아들이 와서 그냥 아버지를 내리 걸고 엄마에게로 돌고 가고 하니까 이게 막 못 견디겠거든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데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문자로 써서 그렇지 실제로야 어떻겠습니까 와가지고서 아마 라헬이 남편의 가슴팍 옷을 잡고서 흔들면서 내게 아들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리라 죽어버려 나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 나 못살 테니까 나 못살아 나 못살아 그러므로 내가 아들 낳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 역하로 돼 그대로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느냐 그 말도 맞았습니다 애기 못 낳는 건 야곱이 어떻게 마음대로 아들 낳게 해요 자식은 야외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자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안 주시는 것 어떻게 야곱이 낳게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대란이 라헬을 괘씸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못 낳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낳게 하냐 내가 되면 너를 멸시해서 애기를 못 낳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식이와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라헬이 정식이와 질투가 마음에 불타니까 자기는 억지수단이라도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합법적인 억지수단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가로돼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자기가 시집올 때 아버지가 준 여종이시는데 그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면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느라 얼마나 고집을 부렸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 빌라에게로 들어가서 내게 자식 낳아달라 난 직접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내 자식을 얻어서 내 무릎에 엉겼으니까 자식을 낳아달라 그런데 부전자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가정적인 전통은 무시하지 못해요 가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은 누가 자기 종을 또 남편에게 두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까 야곱의 혈통에 할아버지거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을 때 그 할머니 사라가 그 여종 하가를 할아버지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거든 그걸 손주가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딱 고집을 부릴 것인데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내가 못 고를 할 건 뭐 있어 내가 할아버지가 더 위대하냐 우리 할아버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오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할아버지도 뭐 우리 할머니 여종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내 할아버지보다 못한 놈이니까 그 못할 리가 있나 이거 여러분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일 아버지가 쉽게 하게 되고 아버지가 한 일 그 아들이 쉽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장갑을 하거나 시집 보낼 때 가문을 부어야 된다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뼈 뼈가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그 사슬이 여기에 뚫려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라헬이 요구를 하더라도 일격에 부인해버리면 그건 괜찮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잠재인식 속에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뭐 괜찮은가 보다 난 뭐 할아버지로 낳은 자식이냐 그래서 그런 빌라를 또 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시니어 빌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더라 이 억울함을 풀었다는 말이 바로 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여종 빌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으시니 그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을 라헬이 품에 안고 이제 나는 원통함을 풀었다 나도 자식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 라헬이 마음의 위로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보면 여러분 이 다한지파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동방으로 동방으로 따라가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한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 그 지파에 비뚤어짐이 있어서 나중에 이 다한지파는 우상을 생기고 이 지라엘 가운데서 사라진 지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라헬이 가로돼 내가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가로돼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더라 납달리라는 말은 경쟁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라헬이 아들 둘을 연속적으로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이기양양합니다 이기 보십시오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체면 볼 것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 볼 것 없습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하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반드시 크리스찬은 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제 또 레아 차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일 멈추는 것을 보고 자 레아가 자기는 아들 너희 높고는 아들 못하는데 저쪽에서 자꾸 연달아서 하나 높고 둘라고 하니까 이거 또 시기가 생기겠습니다 일하다가 또 남편 또 뵙기겠다 그래서 그도 동생이 시녀를 주는데 나도 못 줄 거는 뭐이냐 그래서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처벌 삼게 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가로대 복대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가시라는 복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 여종이 또 아들을 낳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대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바람에 그 여종들까지 처벌어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은 수없이 낳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래서 열두 아들이 나왔고 이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오열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결국 인간의 잘못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선하게 만들어졌다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루어진 한 연극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선민을 만드는 기초석을 삼한 것입니다 열두 집화가 바로 이 열두 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맥춧대 루벤 즉 레아의 마다들입니다 맥춧대 보리빌 때 루벤이 나가서 덜에서 합한체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형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느라 이 합한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미신이 있느냐 하면 합한체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이십니다 덜에 가서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은 합한체 꼭 도마도 비슷한 열매인데 그 합한체를 구해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이 합한체가 좀처럼 귀하고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 보리빌 때 쯤 돼가지고서 루벤이 어디 갔던지 합한체 하나를 구해가지고서 집에 가져와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니까 아 라헬이 어린애기를 못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한지 자기도 애기를 낳아보고 싶어서 언니에게 나가셔서 말했습니다 레아에게 이러되 형의 아들 합한체를 내게 좀 다오 그러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러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이 물 줬다고 해서 우리 남편 뺏어간 것도 내 마음에 상치가 깊은데 그래 이 합한체조차도 네가 가져와서 네가 가져 먹겠다고 어림만 소리 하지 마라 안 준다 라헬이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치말이라 하느라 남편하고 합한체하고 바꿔왔습니다 남편이 요사에는 또 자기에게 아주 좋게 해서 자기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그 합한체 주면 오늘 우리 남편 너에게 언니에게 빌려주겠다 그래서 합한체를 남편 하루쯤 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가 얻어서 먹었습니다 합한체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전통으로 쓴 합한체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16절에 주문때 야곱이 덜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치마였더라 야곱이 바쁘게 되었어 바쁘게 되었어 레아에게 끌려갔다가 라엘에게 끌려갔다가 레아의 종이에 끌려갔다가 라엘의 종이에 끌려갔다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번잡하고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야곱의 몸에는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꽂아 피해가지고 내 여자에게 꽃이 피었었으니 뭐 어디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일생을 살 수 있는 야곱이 굉장한 아마 정신적인 시련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라 야 합한 채 빌려주고도 그저 아들을 낳았어 레아가 가로돼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더라 값이라고 했는데 시녀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고서 아들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남편인 하나님이 날 불쌍이니게 아들을 하나 더 주었다 그래서 이사가리라는 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라 레아가 가로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가리라고 그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더라 함께 그한다 스블론이라고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섯 아들의 마지막 딸 하나를 낳으셨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아들을 여섯이나 낳고 딸을 하나 낳아서 일곱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기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태를 여신 고로 합한 채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한 채를 먹고 난 다음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라헬이 하나님이 극률하심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이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라면 보태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아기를 못난다는 라헬도 나중에 요셉을 낳으셨습니다 이래서 그의 부끄러움이 씻어진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이제 야곱이 외아저씨 집에 온지도 세월이 오래가셨습니다 한 20여 년 되었어요 벌써 왜냐하면 야곱이 40세 가까이에 외아저씨 집에 도망을 왔는데 한 20여 년 되시니까 나이가 60이 다 되었어요 한국 나이로 황갑대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산천이 그리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라 했으므로 외아저씨 이제 나 고향 산천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언제고 외아저씨 집에 붙어있어서 머슴 노릇이나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고향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시십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소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내가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결혼지참으로 14년을 일을 해서 레아와 라헬 두 딸을 내 안으로 얻었고 그 다음에 외아저씨 집에서 머슴 사리하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들 다 솔거해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삼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라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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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아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이기거든 유하라 자 여기 외아저씨가 깨달은 것은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아저씨의 집은 별로 부하지 못하십니다 짐생대도 별로 많지 않고 별로 부자가 아니었는데 야곱이 와서 한 20년 동안 일해주는 동안에 집이 크게 부흥이 되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복은 환경을 따라오지 않고 사람을 따라옵니다 성계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지 복 있는 환경은 이라고 말하지는 사람이 복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복을 받고 짐생을 기르면 짐생 새끼가 복을 받고 떡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복은 사람이 가지고 되네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우리 5, 7년 역사 가운데 이 뼉다귀 강산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5, 7년 역사 가운데 내내 침략만 당하고 보릿고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져 이런 고통당한 이 나라가 20세기 마지막에 우리 민족이 썩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 예수 우리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30% 가까운 1천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니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게 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그른이시기 때문에 복의 그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 벽 따기 강산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강산에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어요 석탄이 많이 납니까 석유가 많이 납니까 철왕성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바위 투성입니다 한국에 농사를 하는 것도 농업법도 못 돼요 한국에 끝없는 넓은한 그런 기계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장이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강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물고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 한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불구한 20년 만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아지식집에서 일한 것처럼 우리 한국도 불구한 20년 만에 눈부신 경제 개발을 해서 오늘날 제24회 세계올림픽 대회를 열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복이 있는 환경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이 복받지 못하면 그 복은 떠나갑니다 요사이 여러분 미국에는 미국의 쇠퇴라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발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쇠퇴하는 것 그 많은 책들을 보면 미국은 60년대 최고 피크가 되었다가 이제는 내려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내려막길을 걸어간다 미국의 여러분 경상수지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글머쥔 나라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역으로도 빚을 제일 많이 지고 국가 예산에서도 빚을 제일 많이 지고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되고 말하고 이 길로 자꾸 미끄러지 나간다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하고 무역에서도 1년에 약 100억 불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르느냐 미국이 300여 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었습니다 그 헌법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북이 있는 백성이 되자 순식간에 300년 내내 지구상에 최대의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니까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 걸쳐서 미국이 이혼율이 제일 많고 미국의 에이즈 같은 그 성적은 타락으로 말미암한 무서운 병이 일대 유행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인본주의가 온 교육제도나 정치제도 속에 다 들어와서 인본주의 중심으로 쓰고 미국 교회는 급전직하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니까 점점 보고의 근원에서 멀어집니다 보고의 근원에서 멀어지니까 미국은 여러가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오늘날 경제적인 난국에도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 잘만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 잘만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일생을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남편을 잘 만나면 일생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만 잘못 만날 바에는 결혼 아는 게 좋다고 내가 최근에 결혼 카운세링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옛날에는 그런 카운세링을 안 했는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경제력도 좋고 자신이 만만한 여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내가 말한 것이 절대로 성급하게 하지 마라 어떤 상대인지 상대를 해서 교제를 오래오래 해보고 해보고 신앙이 있고 사람이 마음이 착실하고 올바른 남자인지 안는지 알아보고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결혼하지 그 이외에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결혼해서 훌륭한 남편을 만나면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결혼해서 잘못된 남자 만나면 천배 만배로 불행하다 지금 사는 것보다 천배 만배로 불행하다 그냥 생지옥이 된다 그럴 바에야 당신 경제력도 있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니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지 뭘 그렇게 쉽사리 결혼하려고 하느냐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시집을 갔다 그래가 남편에게 발길로 차이고 쥐어 바퀴고 하면서도 눈물을 뚝뚝뚝뚝 돌리면서 밥 좀 얻어먹으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해도 배가 고팠어 집을 못 떠났어 배가 고팠어 그거 바로 내가 못게 하는 우리 세대에서 바로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제야 여성들도 여러분 나같이 활동하면 밥 먹어요 밥 먹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시집 갈 때 남편 아주 복발한 사람 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남편도 또 그랬습니다 아 기분에 내킨다고 아무나 그냥 턱 때리다가 마누라 갖다 놨다가 박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예 그냥 불여우를 갖다 놓으면 별 도리 없이 자기 인생이 박살이 난다고요 아마 남편 잘 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뿌라도 부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이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남녀 간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 외아저씨 라반은 그것을 알았다고요 자기가 야곱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복이 없었는데 야곱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마다 막 복이 돼 하는 일마다 자꾸 일이 잘 돼 그냥 아주 김이 무럭무럭 일어나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게 전부 그냥 우길 성취나는 그러한 일이 생기요 그래서 외아저씨가 어찌한지 야곱을 붙잡아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우와 깨로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이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대 내 품사서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이 외아저씨가 얼마나 깍쟁이였었습니까 그래 20년을 자기 조카를 부려먹는데 14년은 7년은 맞달 주고 공짜로 부려먹고 또 7년은 둘째 딸 주고 공짜로 부려먹고 그다음에 맞달 주의 짤 주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도 근 6년 동안을 공짜로 부려먹었다 월급을 안 주고 부려먹었다 그러니 어지간한 깍쟁이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비로소 이제 말하기를 이제 월급 주겠다 이제는 또 가로대 내 품사서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이제 월급을 줄 테니까 이제 월급 받고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내게 그하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우니까 그 야곱이 보면 성격상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야곱이 옛날에는 아주 괴가 많고 사기성이 많았는데 외아저씨 집에 와가지고서 많은 인격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런 열심으로 외아저씨 집의 짐승떼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아저씨 집 짐승떼가 늘어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외아저씨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나는 여태까지 나이 60이 되도록 아직 나는 내 집도 이루지 못하고 내 재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언제 내 재산 한미천 해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리까 라반이 가로대 내게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제 둘이 흥정을 합니다 야곱이 가로대 이제 야곱이 외삼촌이 얼마나 무지무지한 깍지인 줄 알기 때문에 외삼촌이 절대로 뒤로 물러실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로대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스들이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스를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두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내 월급을 달리 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외아저씨 양과 염소를 치는데 그 중에 얼룩덜룩이 양이나 얼룩덜룩이 염소란 외아저씨가 다 거두어 가지고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십시오 나는 양떼도 순수한 색깔의 양떼 염소도 순수한 색깔의 염소를 기르겠는데 그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이를 낳으면 얼룩덜룩이는 그건 내 월급으로 만들어져요 순수한 색깔이 나오면 그건 전부 외아저씨 것이고 내가 기르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이가 나오면 얼룩덜룩이는 나의 월급으로 외아저씨가 치솟아 그 아주 외아저씨 듣기에는 굉장히 귀가 솔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주 흰 양들과 흰 염소들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기는 낳겠지만 그렇게 많이 낳을 확률은 없거든 그러므로 모든 얼룩덜룩이는 다 옮겨버리고 순수한 흰 색깔의 양떼와 염소 때만 내가 돌볼 테니까 그 지도에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는 것은 내 월급으로 정해 주소서 어라마니 가만히 들으니까 계약치고는 참 좋은 계약이라 그렇지 뭐 순수한 색깔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아도 몇 마리 낳겠노 그래서 라반이 가로대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렇게 이제 둘이 약속을 따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룽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은 사이를 사흘끼리 떼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지라 그러나 얼룩덜룩이를 다 그두어 가지고서 사흘길을 걸어간 거리로 옮겨서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을 다 맡겨놓고 그 다음 순수한 색깔은 야곱에게 맡겨놓았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야곱은 순수한 색깔의 짐생들을 기르면서 거대한 얼룩덜룩이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을 배웠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야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마음의 그릇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 바라보모의 법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아저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 버드나무와 살고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어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나은지라 자, 이제 야곱이 얼룩이를 낳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양떼나 수염소떼들이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쫙 물을 먹으러 오는데 개천가에 물구유를 갖다 놓고 물을 퍼가지고서 후에 다 놓으면 거기서 물을 마시고 한가하니까 거기서 새끼를 베입니다 새끼를 가지는데 그 물구유 앞에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고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해서 거기에 껍질을 얼룩덜룩 얼룩덜룩하게 벗겨가지고 이걸 물구유 앞에 쫙 세워놓고 난 다음 그 앞에서 물을 마시고 새끼를 빼게 하니까 아니, 너무 양이나 염소가 새끼 가져서 낳았다면 얼룩덜룩 낳았다면 얼룩덜룩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면 이게 키막힌 말입니다 법칙을 모르면 세상에 미신도 이 분수가 있지 무슨 성경에 이런 미신이 있느냐 무슨 양과 염소가 새끼 가지는데 눈앞에 얼룩덜룩이 나뭇가지 갖다 놨다고 해서 그거 보고 야, 우리 얼룩덜룩이 낳자 그래, 얼룩덜룩, 얼룩덜룩 그렇게 나는 법이 어디 있냐 그 미신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바로 그 나뭇가지를 깎아서 얼룩덜룩 해가지고서 갖다 놓는 것은 실제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염소 떼와 양떼들이 그걸 보고 얼룩덜룩이 낳는 줄 알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염소 떼나 양떼가 그거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 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자기가 바라보는 곳에 마음이 걸려가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걸려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그를 따라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매일같이 선악과 나무 밑에 와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쳐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높게 탕수롭게 보였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쳐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쳐라보고 이틀 쳐라보고 사흘 쳐라보니까 그만 그가 그리로 끌려가고 그가 그에게 끌려와서 손을 내서 먹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환경에 굉장한 지배를 받습니다 맹자 삼천지도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맹모 삼천지도 자기의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세번에 사람이 무엇을 끊임없이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생각을 점령하게 되고 그 생각을 점령하게 되면 그 생각이 바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늘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부정적인 환경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듣고 부정적인 관원에 있으면 그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꽉 들어차면 그 생활 전체는 그저 마귀가 와서 마음대로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부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라 광야에 나갔었을 때 남자만 5천명 부녀자 기면명이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 허덕일 때 이게 빌립하고 안드레가 있었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여 똑같이 광야에 있었고 똑같이 낭패로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빌립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빌립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습니다 빌립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꽉 들어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생각하기를 빌립은 때가 너무 늦었고 사람은 너무 많고 돈은 없고 빵 살 곳도 없다 못 먹인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주여 이들에게 먹일 수가 없으니 흩어서 동료로 보내어서 각자 음식을 구하게 하소서 빌립은 먹일 수 없다고 그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먹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뭘 먹을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군중에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형편없이 조그마한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만은 주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으니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뭘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생각이 빌립보다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일 수 있을 테니까 먹여보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빌립은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쓸 수 없었으나 안드레는 생각이 올바랐기 때문에 안드레를 들여다가 안드레의 그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5병 이후로 5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에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생각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열두 정탐꾼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보고할 때 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간 정탐한 땅은 산은 높고 고른 깊고 성벽은 높고 그곳에 사는 안악자순은 네피리미는 후에 안악자순이 사는데 대장부라 우리 스스로 비교하니까 우리는 여치 새끼 같더라 우리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다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듣고 모든 백성이 다 부정적이 돼가지고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사로잡힌다고 통곡을 하고 울 때 오직 요사와 갈렙은 들어가서 아니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들어가서 차지하자 오직 요사와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어떠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는 광야로 도로 회진시켰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와 갈렙은 80이 되었는데도 다 죽어도 요사와 갈렙은 안 죽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 후손들을 때리고 요사와 갈렙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얼룩덜룩이 나무를 물구유 앞에 놓아서 새끼들이 얼룩덜룩이가 나게 한 것은 그 무슨 양이나 염소가 그 양밥이 돼가지고서 얼룩덜룩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라보모의 법칙을 통해서 야곱의 생각에 이제 새끼만 놓으면 얼룩덜룩이 낫는다 새끼만 놓으면 얼룩덜룩이 낫는다 그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자 달라진 생각을 통해서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할 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이 나으면 얼룩덜룩이를 낳을 줄 믿습니다 바라보모의 법칙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 줄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음은 생각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생각과 믿음이 깐판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산다는 믿음은 안 생깁니다 병든다고 하는 생각에 건강한 믿음은 안 생깁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축복받는다는 믿음은 안 생겨요 생각이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얼룩덜룩이 푸른 버드나무와 살고나무와 심폭나무 가지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턱 새끼 가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이 새끼도 얼룩덜룩이다 저 새끼도 얼룩덜룩이다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룩덜룩이 믿습니다 얼룩덜룩이 믿습니다 아 그런데 낫다면 얼룩덜룩 낫다면 얼룩덜룩 왜 삼촌이 가끔 가면서 와보는데 막 기절초풍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웬 말인고 얼룩덜룩이는 다 옮겨놓고 흰 색깔만 치게 했는데 이놈의 흰 색깔들이 낫다면 얼룩덜룩 낫다면 얼룩덜룩이니 와이고 내 팔자에 와이고 내 팔자에 이거 웬일이고 그런데 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시키지 않겠나 그러나 야곱이 이제 얼룩덜룩이는 따로 딱 해가지고 이제 잘 먹이거든 얼룩덜룩이는 열심히 자기 것은 열심히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된다는 말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 주체사장이 걔 목당이고 해사치만은 그 여러분 공산주의 아닌 것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다 함께 일해가지고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칠이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다 함께 가난해지는 주의가 공산주의다 그럼 부자는 없어요 전부 정부가 생산수단도 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정부의 완전히 노예입니다 백성들은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 정부가 시키는 그 일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논읍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오늘날 소련도 공산주의를 떠나고 지금 중공도 공산주의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일을 해야 말을 하지 직기 아닌데 누가 일을 해요 직기 아닌데 내가 우리 성도에게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 집을 전세를 주었는데 전부 깨끗하고 정원도 있는 집을 전세를 주었는데 다 보면 마당에 풀이 이렇게 쌓이고 막 집 집 소재를 안 해서 집이 형편없다 그러거든 그래가 막 가슴을 쳤는데 그래가 주인 보고자고 사라 그랬대요 사라고 사라고 그래가 어떻게 해서 주인에게 전세 들은 사람에게 팔았대요 그 집을 팔고 난 다음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 정원의 풀을 다 뽑아가 깨끗하더래요 그냥 반질반질 라고 문지방 문 떨어진 것 다 반질반질 반질하더래요 그럼 내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놀랬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 전세집으로 있을 때는 온 집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막 집을 파벳풍창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내가 할 수 없어서 사라고 사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사겠대요 일주일 만에 마지막 장금 하고 이런 것 다 계약하기 위해서 가니까 새집이 돼 있잖아요 새집이 풀 다 뜯어놓고 그래 사람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어야 일을 하지 자기 거 안되는데 누가 일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노동자 쓸 때 날풍팔이를 쓰면 이거는 뭐 그저 점심 먹고 몇 시간이고 자네 몇 시간이고 그래 일어나서 조금 일하고 난 다음 또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침에 늦게 나오고 그러나 일본말로 도리로 주면 도리로 이거 한꺼번에 이게 얼마라고 딱 계약해주면 죽을까 겁난데요 죽을까봐 막 눈에 불을 켜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점심도 먹는도 많다 저녁까지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 거라 그냥 왜 빨리 해놔야 돈을 더 많이 벌겠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못 살아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막 이 판제판 사판일 때 나나 먹자 그건 공산주의가 돼요 그러나 조금 잘 살게 되면 그 누구를 불러가고 자기가 뼈 빠지기 일하는 것은 자기 사유조선이 되어야 사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지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이제 공산주의 되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벌써 GNUP가 삼천불 가까이 되어서 그래도 무언지 모르겠다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한 이런 바구니에 새알을 가지고 새알 달걀이나 알매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거다 하고 그럼 공산주의 안 돼요 내 끼 아무것도 없어야 공산주의가 되지 내 끼 있는데 왜 공산주의가 돼요 그러므로 요사이 대학생들 공산주의하자고 해서 하면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소련도 공산주의 그만두려고 하고 미국 중공도 공산주의 그만두려고 하는데 왜 시삼스럽게 공산주의 공산주의하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도 공산주의를 하니까 외아저씨 것은 안돌반다가요 외아저씨 것은 자기 치기는 치대 따로 해놓고 자기 것 얼룩둘루기는 따로 딱 갖다 놓고 난 다음 온갖 정신을 다 기울여서 얼룩둘루기만 자꾸 먹여가지고 자꾸 얼룩둘루기만 새끼 놓게 하지 여기에 보더라도 사람의 성격을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은 등 안이 내기며 내 것은 악착같이 돌봄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별 도리 없지 목사도 그렇다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아프다고 신방 좀 와달라 하면 나 요새 옛날에는 좀 갔지만 요새는 안 가요 우리 교인도 많은데 왜 남의 교회에 가요 당신 목사에 가라고 당신 목사에 사람이 어찌할 도리 없이 내가 그래서 이러면 안되지 이건 나쁘지 내가 주의 종무로서 이러면 안되지 싶어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다 별 도리 없지 우리 성도라면 그건 내가 해도 마음이 즐거운데 남의 성도로 돌봐주면 이건 내가 실컷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노 남의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잘못된 생각이 생겨요 목사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인간이 덜 떼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예수님 오실때 주신다면 나도 바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40일째로 보면 실한 양이 새끼 벨 때는 야곱이 개치네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자 보십시오 실한 뚝실뚝실한 실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넣으면 얼른 갖다 가지 딱 갖다 나와요 얼른 갖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라보물 법칙으로 얼룩뜨기를 놓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으니 비델비덜하고 시들시들한 양이 썩여야지만 치워 버려 시들시들한 새끼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막 거대한 부자가 되어있어요 그건 왜냐 바라보물 법칙인 것입니다 이 바라보물 법칙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간도 그러하다고 우리 바라보물 법칙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 일함으로 말미야서만이 반드시 대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바라보물 법칙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버릇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놓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른 나무가 뭔지 압니까 2,7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린 갈보물이 십자가 나무가 갈보물이 십자가 나무도 얼룩덜룩이 나무예요 예수 그리도의 피로서 얼룩덜룩 얼룩덜룩 해주십니다 갈보물이 십자가 나무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보율로 얼룩덜룩 되었지만 이 갈보물이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가 얹어놓으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갈보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의 나무를 피로 얼룩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의하고 그 십자가에 피열린 얼룩덜룩이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모두 다 죄가 용서 안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거와 현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이 됩니다 갈보물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죄삼을 받을 자 없어요 죄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도둑을 해도 인간의 수양과 도둑으로 여러분 죄 없이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이란 성은 걸레같아 오직 예수 우리도 이 십자가 얼룩덜루기의 그 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로를 이어서 그 얼룩덜루기 피로 물들기한 갈보물이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종교는 다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이라고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그 끄덤치 많은 죄를 용서 안 받은 이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의 피로서 얼룩진 그 나무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용서를 받고 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얼룩진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지고 왔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부르셔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얼룩진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십자가의 얼룩들룩한 그 보혈을 가지고 나아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못박인 예수구리도 이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옵니다 기도할 때 그 얼룩들룩이가 모든 원수된 것을 제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정교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의 정교로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구리도 얼룩들룩이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를 할 때 효과가 있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지원차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십자가 보혈 없이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안 생겨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용서받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성령받고 그 다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병도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 연양을 신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 우리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얼룩들루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서 얼룩들루기를 바라보고서 내가 기도를 하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의 저주도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여 피를 흘리므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라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러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박여 얼룩들룩 피를 물들이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얼룩들룩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진 정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고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얼룩들룩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있으므로 나는 이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나는 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소도 언덕에 있어야 문제를 한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십자가에 저주를 짊어지신 얼룩들룩이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 부활 성천하는 것 우리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은 정안이 죽고 죽고 난다면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 별난 죄주가 이서도 지옥으로 가요 저는 30년 동안 복음을 증명하면서 날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두터워지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아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밤새도록 아프고 괴로운데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 당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통 괴로움이 아닙니다 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신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정제를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겸우하게 바라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또의 희생을 믿음으로 바라드리고 구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철폐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얼룩들루기 그 피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내 죽음은 청산되고 나의 형벌은 청산되고 나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에서 성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아지시 집에서 그가 나무에 얼룩들루기를 새끼를 베는 수컷 안컷 앞에 놓아둬므로 그 새끼가 얼룩들루기를 낳을 것이라고 믿은 것처럼 바라보모의 법칙으로 그리고 그대로 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오늘 예수 우리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얼룩들룩 무리가 생긴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 십자를 통해서 기도하므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병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복락을 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걸하고 생명을 뗀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 이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인생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길 걸어가도 체력같이 어두워도 두렵지 않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겁날 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성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직하려 선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있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가지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나를 멸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때야 절망이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때야 절망이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한 사람은 매일매일 운명의 파도를 헤치고 다가오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고난을 헤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 하렐루야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똑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는 외아지십에서 20년 머슴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 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바라보며 법칙을 사용하자 똑같은 야곱인데 법칙을 사용하자 그는 한때 두때 세때 바다의 모래같은 많은 양떼를 그느린 짐생떼를 그느린 거대한 부자로 변화되어서 이게 양양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뛰같이 범사에도 잘뛰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언총을 받아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천당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